지민가 아씨... 여덟시 되기 전에 퇴근해야 되는데... 아니면 퇴근 못하는데 이거 오늘.. 진짜 이러다가.. 가자! 10! 아 누구? 아두! 아 두고! 지금 어떻게 된다? 아두고! 아두고! 출! 자.. 뽑았다, 감사합니다 세이키 희우! 코코 흐음 아... 아 나 진짜 좀 자야겠다 얘들아 진짜 안되겠다 나 존나 피곤해 지금 얘들아 나 이제 못 버티겠다 진짜로 얘들아 나 진짜 얘들아 못 버티겠다 나 진짜로 아 잠깐만 이제 잘 준비해야겠다 얘들아 양치해야겠다 얘들아 깔끔하게 내가 40분은 찬방 해줄게 알았지? 피츄다이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은 꽝이야 꽝꽝꽝 1시간 안 돼있네 그럼 추가 지불해 시끄럽게 하지마 포도맛사나이님 별풍선 50개 룰렛 결과는 은 꽝이야 꽝꽝꽝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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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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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추가해오어 시끄럽게 하지마 포도맛사나이님 별풍선 50개 룰렛 결과는 평생구매 은 아니야 시인하 스프레 라고 말한 스프레로 오는 를 를 감사합니다.